오늘은 결국은 제일 지루하다는 표현일 수 있는데 박스권입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3150포인트 근처에서는 매물벽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지루한 어떠한 장세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저번주죠. 저번주에 바이든 효과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게 되면서 해외 증시도 좋았고 국내 증시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휴장을 했고 월요일 새롭게 시장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에서는까지 모두 다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역으로 외국인이 푸드옵션, 하락할 때 상승하는 순매수 포지션을 사면서 상단부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의 선물, 콜옵션, 외국인 매도 지속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은 어떤 추경 매수보다는 특히 큰 종목 위주로 눌림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별주야 시장 외의 흐름을 타고 할 수 있지만 큰 종목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눌림 공략, 그리고 개별주는 테마 공략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 키워드는 팍스권 흐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또 선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내년도, 또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군이라든지 후보에 대한 학연, 지연, 혈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한일화학이나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 그리고 기타 종목 중에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품절주였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품절주였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관련된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로 함께 주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신규로와도 같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두각을 받고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손절을 잡고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